ktx 매거진의 통권 200호 발간을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껏 보여주신 것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가득한 문화 콘텐츠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매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우사 사장 안영배입니다. ktx 매거진 통권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사도 한국 품질인증 숙박업소, 전통 한옥스테이, 지역농사 등 국내외에 유용한 알찬 콘텐츠들을 ktx 매거진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x 매거진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황시장 이강들입니다. ktx 매거진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해온 ktx 매거진은 여행,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로 황시민을 비롯한 많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유익한 콘텐츠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라이퍼스타일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외그인에게도 미덕이고 유익한 잡지입니다. ktx 매거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티드로로 ktx 매거진 풍근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tx 매거진은 그동안 전국 금방 복복을 발로 뛰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맛있는 먹거리도 소개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차여행의 친구같은 존재, ktx 매거진입니다. 삶은 여행, 여행은 삶이다라는 ktx 매거진의 슬로거처럼. 여행길의 멋과 시간을 선물하는 ktx 매거진을 300호, 400호 우리와 함께 오래 가길 바라요. 앞으로도 그런 유익한 정보들이 계속 이 매거진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x 매거진에 200호 기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